한국에서 김성현의 가정 개그맨 이름 줄줄을 말해요 근데 강호동, 유재석 빼고 하나 둘 셋 나영석 하나 둘 셋 그때가 알았잖아요 그때가 알았잖아요 그때가 알았잖아요 그때가 알았잖아요 집중하자 얘들아 긴장한다 긴장 한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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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긴장해 한바꾸만 가자 자 줄줄을 말해요 이번에는 라면 브랜드 대기입니다. 라면 이름. 그런데 진라면이랑 신라면은 빼고! 하나 둘 셋! 첨새라면! 하나 둘 셋! 물닭볶음면! 하나 둘 셋! 안성삼면! 멍뚜껑! 하나 둘 셋! 꼬꾸면! 하나 둘 셋! 삼양라면! 하나 둘 셋! 생명!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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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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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아니야,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 아깝게 더 나을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줘봐, 바꿔줄게. 유진이 떠. 와, 진짜 김치찌개. 아, 이래도 되나? 처음으로 한 바꾸 돌아서 먹는 거잖아요. 대단한üst. 오, 약간. 메달음이.. 아, 대단한지라, 용지야. 우리가 한 바꾸 돌아서 아이, 메달음이.. 우리 지금 한국이야. 엔스티를 먹게 된 것처럼.. 아깝게 쇠어를 먹고 스탈이. 어떻게 이 맛이 나지? 이번에는 약간 스페셜 라운드입니다, 스페셜 라운드.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음식은 맛삼한 커리라는 돼지고기를 졸인 커리의 일종인데 CNN이 성장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지한 그런 음식입니다. 오셨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냄새, 냄새. 이건 진짜 누가 한 번 맛만 봐라. 미미는 안 맞나? 그딴 게 어딨어, 진짜? 좀 전에 미미야. 안 되면 못 먹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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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우와. 깨루. 이게 태국이다. 태국이에요.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태국이야. 바로 갑시다. 이게 태국이야? 이게 태국이야. 이거 김밥 준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준비해요. 바로 싸워주세요. 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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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헐리우드 배우 이름 대기입니다. 배우, 배우, 배우. 헐리우드 배우들. 그런데 네 글자 이름은 빼고. 하나, 둘, 셋. 레오나라도 디카프리오. 하나, 둘, 셋. 카메론 니아즈. 스크레이 조한슨. 하나, 둘, 셋. 니콜 키드맘. 하나, 둘, 셋. 베離어 빛 콤님비치. 레이디 가가. 아bies. 레時候齹. 레즈 고어. 레즈 고어. 레드 고어. 영화 찍었잖아, 레에서 영화 찍었잖아. 레이디와 baja. заинners из. 어, laude. 알 lawn 협의èce. 李 님ercdleoku 철 tir. IN的 SkyrimICO 죽여분 Guerek cùng 李先生 할 때 컴버 비트! 레이디 가가! 레츠고! 영화 찍었잖아, 레이디 가가! 맞아, 스타이즈 원! 스타이즈 원! 우리 끝까지 다 녹은 거 같아! 어떡해, 우리 너무 잘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예예. 천천히 드셔도 돼요. 네. 약간 제작진분들 회의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눈치가 두렵게 빨라. 맛있어. 카레. 맛 얘기 좀 해줘. 나도 아직 못 먹어봤어. 왜냐면 우리가 여기 닭 샀을 때 이게 솔드아웃이어서 결국 못 먹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드시는 거예요. 와 진짜 맛있어. 뭔지 알겠지? 뭔가 찐떡 맛이야. 똠양쿵 빼고 태국 음식 하나 둘 셋! 똠양쿵 빼고 태국 음식 하나 둘 셋! 맛삼양쿵. 땡! 드리려고 했는데. 잘했어. 아니 어떤 맛인데? 달달해요. 달달해요. 코코넛 그건가? 달달한데 코코넛 향도 나고. 맞아. 향이 나. 찜닭이랑 카레랑 섞어놓은 느낌이잖아. 카레찜닭. 카레찜닭. 근데 향이 완전 태국의 향. 너무 맛있네. 지금 흐름을 탄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 음식. 감사합니다. 뭐야? 면이야. 나 이거 좋아. 이누이 나올 때 됐어. 이게. 이게 솜담이야. 솜담입니다. 이거 화면 안 먹어. 진짜 같이 먹는 거. 솜담은 어떤 과일로 만든 샐러드인데요. 어떤 과일인지. 미미 토마토. 물론 토마토도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들어가는데. 물론 들어가. 나도 이렇게 쉽게. 소타? 과일? 저 하얀 거 있잖아요. 미미. 미 배. 유지인. 마. 왜 나 그럴듯한대? 뭐야? 영지. 알로에. 혹시 이건가? 파파야? 정답. 파파야를 책칼에다가 막 썰어가지고. 고추와 마늘과 액젓과 설탕과 이런 걸 넣고 막 버무려.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시는 거에요 맛있겠다 어떻게 한입? 어떻게 한입 먹어볼까요? 한입 배부르죠 한입 배부르죠 잠시만요 우리 얼굴이 안타깝지 안좋은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안좋아 선생님이 안좋아 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선생님이 노예움을 뿌셔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메노리집 메노리집 만든 거 같아 저기 조금 단수어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번 먹어볼게 한번 먹어볼게 선생님이 대부름 표정이었어 안 맛던 냄새를 맡아 안 맛던 냄새를 맡아 맛있어? 어머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아니 이거 진짜 어머 제가 진짜 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유명한 연남동에 유명한 태국 음식 많이 갔거든요 소이나 투둑 소이나 투둑 다 갔고 성수도 가고 다 갔는데 진짜 찐으로 제일 맛있어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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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이게 코스가 제작진이 너무 무서운게 우리 탄수화물 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다가 이거가 들어오니까 완전 다시 시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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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숱돈 걸고 갑니다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무슨 사 사자로 끝나는 직업 의사 간호사 빼고 하나 둘 셋 장 의사 하나 둘 셋 내 갈라 그러는데 네 하나 둘 셋 내 갈라 그러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내가 해야 되는데 이 년아 언니 솔직히 말해요 먹기 싫었죠? 언니 먹기 싫었어 한 입 먹었다 이거야 한 입 먹었다 이거야 제가 매너리즘을 펼쳤다는 그 말은 제가 출소할게요 맞춤이 싫다니까 무슨 매너리즘이야 근데 뭐가 있어 간호사 변호사 부사 검사 검사 판사 부장판사 이쪽으로 갔어 맞아 부장판사 장검사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렵구나 진짜 나 너무 맞추고 있어 뭐야 이거 새우 갈릭볶음입니다 우와 우와 냄새 내봐 냄새 내봐 야야야야야야 이거는 봐봐 갈릭 그 자체야 할렐루야다 이거 치팅데이 때 봐봐 자 다 넷이 모여봐봐 이거 할렐루야야 이거야 진짜 이거야 바로 가시죠 거두절미 거두절미 제발 두 개를 빼는 게 아니라 하나만 뺄 것 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새 이름대기입니다 새? 새? 까치 빼고 하나 둘 셋 비둘기 하나 둘 셋 황쇠 딱따구리 앵무새 너구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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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배부러줘 굿새끼 집에 가 너구리인데 빨리 비행카나 너구리 날 수도 있어 아니 너구리 날 수도 있어 몰라 나는 아니 빨리 날다람질하지 아니 그래 너구리 숨어 아니 아니 너구리 아니 매너리즘 아니에요? 아니 자리 한번 봐봐 자리 한번 봐봐 자리 한번 봐봐 한 번 더 이렇게 놀아요 내가 첫 번째 할까? 내가 첫 번째 할게 진짜로? 확실해요 확실해 확실해 내가 첫 번째 할게 아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여러분 미안해요 아 너무 미안해 언니 배부르죠 배불러 내가 봤을 때 진짜 진짜 의욕이 반감되고 있어 아니요 배불러 애들이 자꾸 나 배부르냐고 의심해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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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히고 싶어 진짜 배불러 냄새까지 맡고 안 맡고 냄새까지 맡고 먹자 배불러 배불러 그러고 보니까 나만 기내식 먹었네 배부르네 배부르네 배불러 배부를만요 그러니까 깨쩍깨쩍하더라고요 깨쩍깨쩍하더라고요 갑시다 바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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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이거 뭐야 예쁘다 이게 푹푹푹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던 이 가게만의 스페셜 푹푹푹거리인데 약간 특이해 특이해 이 가게의 특징은 살만 발라서 합니다 잔바리가 없다는 거지 그냥 밥이에요 어디서 그냥 먹으면 돼 이거는 나 진짜 꼭 먹고 싶어 아니면 이거 가위밥 짜지 말고 토론을 통해서 그래 이거는 네가 먹는 걸로 하자 이런 건 안 돼 유진이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푹푹푹콰리 얘기하네 유진이가 먹자 이것만을 위해서 태권도 우리 첫 만남 촬영 때도 푹푹푹콰리 얘기했을걸요 그쵸 했어요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언니가 드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아니요 개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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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플레이 기회는 기회는 잡아야 돼요 어 맞아요 맛만 한 번 유진이를 먹여서 달래는 게 좋으니까 은지 언니를 먹여서 사기를 붓고 아니야 은지 언니 먹으면 그걸로 끝이야 거기 끝나 만족해버려 맞아 야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뭘 먹어야 돼 진짜 많이 퍼 많이 퍼 밑에서부터 그렇게 봐라 둥직하게 퍼 일단 이거 통통한 거 봐라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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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바로 넣어 너무 행복하게 유진아 너무 행복하겠다 유진아 넌 잘해 넌 잘했어 고추는 빼고 싶은데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뭐 먹어 이제 나 그릇통 넣어 어머 얘 어머 이렇게 행복하게 운다고? 너무 부드럽고 내가 먹었던 풋풋풋걸 중에 제일 향이 향이 깊어 야 야 너무 맛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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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 나 언니를 위해서 한 번 도와줘 좀 천천히 얘기해 다 천천히 얘기해 자 마지막입니다 줄줄을 말해요 뭐뭐로 끝나는 말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자 무슨 무슨 형 형으로 끝나는 말입니다 형 무슨 무슨 형 하나 둘 셋 얼굴형 하나 둘 셋 호동이형 하나 둘 셋 조수형 하나 둘 셋 성형 하나 둘 셋 수근이형 하나 둘 셋 삼각형 오케이 왜 호동이형인데 왜 호동이형이 우리 호동이형이 왜요 영석이형 맞잖아 영석이형 영석이형 영석이 형, 이거 맞잖아요. 영석이 형, 이거 맞잖아요. 호동이 형. 형짜로 끝나는 얘기인 거잖아. 형짜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퀴즈를 내실 때 형으로 끝나는 단어라고 했으면 안 했지, 안 했지. 근데 형은 끝나면 말. 안 했지, 안 했지. 근데 형은 끝나면 말. 호동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왜 이래,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왜 그래.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땡은 안 했잖아. 땡 안 했어, 땡 안 했어. 넘어갔어. 그니까 내가 호동이 형 했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아니, 얘 보좌까지 떨어졌어. 내가 이런 느낌으로 섭외한 건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기대한 그림이 이게 아닌데. 세팅할까요? 여기요. 우리 애를 왜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놨어. 저희 세팅할게요. 아니, 잠깐만. 우리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형이. 그러니까 화형, 성형 이런 거. 그거 자체로 복합원인데 이거는. 호동이 형, 수근이 형은. 호동이 형의 사촌의 둘째 형. 이것도 그렇다고. 이것도 그렇다고. 이것도 그렇다고. 복합원 기준 안 정하셨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다 됐는데. 1번. 미앤나라는 사과를 하자. 좋아요. 받아 드릴게요. 사과를 하고. 드러나 봐. 드러나 봐. 얘 옆에 차라리 하나를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로 더 걸 테니까. 오케이. 굳고 더블로. 굳고 더블로. 아니, 이거 속는 거 같아.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호동이 형 수근이 형은 약간 이거. 나중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심판 협회에서는 바로 땡을 하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사과했잖아. 받아 드릴게요. 알았어. 우리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왔어. 왔어. 아까 너구리로 버린. 너구리로 버린 거. 너구리. 바로 갈까요? 바로 가실까요? 지체할 시간 없이. 지금 좋았어. 좀 천천히 있어. 지금 기세 좋아. 일단 민이 미안해요. 안 미안해도 돼. 잘하면 돼. 안 미안해. 미안 없어. 잘하면 돼. 네가 틀리면 너가. 나 너무 떨려. 마블 영화 많이들 보시죠. 마블 캐릭터 중에서 마블 캐릭터 대기입니다.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 빼고. 하나 둘 셋. 토르. 하나 둘 셋. 아이언맨. 하나 둘 셋. 닥터 스트레인지. 하나 둘 셋. 스파이더맨. 하나 둘 셋. 칼렌 유원슨. 하나 둘. 조심하라고. 아니야. 칼렌 유원슨. 원하는 사람. 안 미안해도 돼. 잘하면 돼. 미안하다. 미안 없어. 잘하면 돼. 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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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어. 진짜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어. 진짜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어. 스칼렌 유원슨 여기 없어요? 있지. 있는데 그 사람의 역할이. 스칼렌 유원슨 존재 자체가 아이콘 아닌가? 아니, 나 미안해. 사과하잖아요. 아니, 나 미안해. 사과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다고요. 사과받았잖아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겸솔했어요. 나 너무 겸솔했어요. 나 머리에 피도 안 말랐어요. 나 너무 겸솔했어요. 미안해요. 사과를. 사과하는 거야? 사과하면 어디야? 받아줘야지. 받고 한 번 더. 왜? 막판 가자. 고마워요, 영석이 형. 영석이 형. 바로 일어나서 나가자. 만약에 끝나고 나가자. 짐 싸요. 이거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그냥 바로 일어나서 여러분 날씨 얘기 같은 거 하면서 나가시면 돼요. 영석이 형. 잘할게요, 나. 나도 잘할게요.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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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무조건 잘하는 건 없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떨려.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판입니다. 네, 영석이 형. 너구리 씨부터 갑니다. 너구리. 끝나는 말 시리즈입니다. 무슨 무슨. 날. 날로 끝나는 말입니다. 잠깐만, 날이에요? 날, 니은, 아, 리은. 좋은 날. 땡. 왜? 아유 노래. 왜? 아유 노래. 아유 노래. 아유 노래. 맞다, 맞다, 맞다. 이거 위험해요. 간략새우 위험해. 간략새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자, 대신이. 제목 아니었으면 땡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카이 날. 하나, 둘, 셋. 장 날. 하나, 둘, 셋. 고, 가게요. 땡. 하나, 둘. 하나, 둘, 셋. 진짜 미소.